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우파 천만세입니다. 이제 또 밤이 깊어갑니다. 해가 좀 빨리 떨어지네요. 이 도심지의 삶과 산속의 삶, 이 시골의 삶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자연의 느낌도 다른 것 같고 해가 뜨는 시각도 다른 것 같고 해가 지는 시각도 다른 것 같네요. 벌써 어두컴컴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진짜 맑아도록 촛돌 키고 살아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하네요.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주는 900원, 우선주는 400원 올랐습니다. 더 시원하게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라도 올라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떨어지면 어쩔 뻔했어요. 또 떨어지면 또 많은 분들 광분을 할 건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랐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냐. 지금 주가가 사고 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도대체 언제 오릅니까? 언제? 아무도 맞추지는 못해요. 지금 맞추지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희망회로는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희망회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 다시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개미들도 상당히 많아요. 떠나가는 개미들도. 일단 개미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이걸로 인해서 이 소액주주들도 지금 막 터져 죽으러 가는데 이 회사의 임원들도 차익실현에 나섰다. 차익실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의 임원들도 차익실현에 나섰다. 오늘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회사의 미등기 임원이 보유한 이 보통주가 425,123주예요. 425,123주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42%나 감수했어요. 작년에는 73만 2,957주였습니다. 31만주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5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에 7만원대까지 회복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임원들도 차익실현에 나섰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수도 지난해 100만 명 이상 감수했다. 100만 명 이상 감수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 1% 미만인 그런 소액주주는 467만 2,039명인데 전년말 581만 3,977명 대비 114만 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줄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수는 39억 9,208만 주에서 40억 1,789만 주로 늘었어요. 개미 숫자는 줄었는데 그 줄어든 개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샀네. 소액주주의 소유의 주식의 지분율이 67.3%입니다. 전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전년에는 66.9%니까 67%를 가지고 있더라. 그만큼 우리 소액주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말이 40억 주지 40억 주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40억 주 하여튼 우리 개미들 힘내시기 바래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야 이제 임원들도 파는구나. 임원들도 파는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팔아야지 많이 그걸로 또 뭐 사겠죠. 뭐 쌀을 사든지 김치를 사든지 하는데 일단은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임원 정도 되면 여러분 돈은 어느 정도 늦지 않겠나요? 임원들이 가난한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재산들이 보니까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퇴직금 막 130억씩 받아가고 성과금 막 50억씩 60억씩 받아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 삼성전자에 감면 입사를 하면 임원되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임원하는 거지 보상을 안 해주면 삼성전자 임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임원은 참 할 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있네요. 보니까 또 아쉬운 소리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이재용이 영입한 사람인데 승현준 사장이라고 이분이 AI의 석학이다. 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삼성리서치 사장이 지난해 말 6년 만에 삼성전자를 사임을 했다고 하네요. 어깨에 따르니까 대학 교수 출신이었던 승전 사장은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로 교수로 복귀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네요. 이분은 보니까 삼성리서치 글로벌 R&D 협력 담당이었고 뇌신경공학에 기반의 AI 분야의 최고 속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벨렙 연구원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거쳤네요. 머리는 상당히 비상한 사람 같습니다. MIT 교수까지 했으니까 이후로 그는 2005년에 이후로 관심 분야를 신경과학으로 넓혔던 거다. 신경과학을 넓히면서 2014년 프린스턴 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교수를 역임을 하고 2018년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학자긴 학자. 근데 학자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힘들 텐데 경영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는데 당시에 그 승사장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영입한 첫 인물로 주목을 받았고 삼성은 승사장을 비상근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CSR 자리를 만들었다네요. 최고 연구과학자 Chip Research Scientist 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로 CRS로 임명을 했고 삼성전자가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위해서 최고 기술 책임자처럼 C레벨급으로 신설한 직책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AI를 미래 성장 동략으로 보고 2017년 11월 통합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를 출범시켰고 삼성 리서치 산하에 AI 센터를 신설해서 AI 관련 선행 연구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인재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삼성을 떠났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한테나 지금 떠나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하여튼 개미들도 줄어들고 삼성의 임원들도 주식을 팔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